차가 너무 많이 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게 구한 제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이죠. 이 제품 태그아트사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의 스틸 슬라이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이미 RST에서 나오는 글록 17 젠4 MOS용 스틸 슬라이드를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RST 제품과 동일한 체질의 스틸 슬라이드 형태로 국내에서 제작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전부 지금 RST 제품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구독자분이 흔쾌히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 빌려주셨어요. 아무튼 깨끗하게 리뷰를 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국내에 있는 태그아트사에서 제작된 스틸 슬라이드에요. 재질은 KP4 강철 재질에 DLC 코팅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라든지 마모성 이런 강도에 상당히 강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그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태그아트는 국내에 있는 에어소프트를 판매를 하는 샵인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창기 때 VFC 글록에서 들어가는 리콜스프링 가이드 같은 경우 또는 해머스프링 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몇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스틸 슬라이드 꼭 마루이 글록 17 젠5 MS용이 아니더라도 VFC 스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틸 슬라이드의 재질은 KP4 강철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강철의 재질에는 KP1부터 KP4까지가 있는데 가장 강도가 센 강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팅 같은 경우는 DLC 코팅 실총에서도 이런 코팅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코팅을 시켜서 스크래치니까 미세한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 내구성을 상당히 좋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구입을 한 제품이 아니고 구독자분이 구입을 해서 완성을 한 제품을 제가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썸네일에 참고로 보여드리고요. 구성은 스틸 슬라이드, 스틸 아웃바레, 그리고 익스트랙터, 그리고 리콜 스프링이 140%짜리, 160%짜리 각 두 개를 동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머 스프링, 스틸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머 스프링 교체는 필수죠. 해머 스프링이 160%짜리 해머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MOS, 바로 RMR 이런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하이 사이트로 같이 제공을 하지 않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구매하신 고객분들은 하이 사이트가 없이 그냥 순정의 사이트를 그대로 장착을 했는데 보통 이 앞부분, 뒷부분에 하이 사이트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슬라이드 색감은 순정화 비교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순정의 같은 경우는 광화, ABS 재질의 플라스틱 슬라이드에 유리섬유를 포함을 해서 약간 펄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예요. 나야, 강철, 나는 이런 느낌의 진짜 철의 느낌을 확연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DLC 코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든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의 스틸 슬라이드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복제를 떠서 그 설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의 슬라이드 설계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구조라든지 아웃바렐의 구조가 순정의 제품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가 걸리는 부분이 별도 부품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통짜로 깎여있다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포함된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작동형이 아니지만 이렇게 고정형, 그러니까 내구성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무드나사로 고정되는 방식의 익스트랙터를 채택을 했고요. 아웃바렐 앞쪽에는 우리 실총에서 볼 수 있는 강선을 재현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강선 같은 느낌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칼라파트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좀 가려지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칼라파트도 모델에 따라서 지금 제가 장착한 이 칼라파트 같은 경우는 강선을 칼라파트에서도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칼라파트 선택도 조금 미적인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젠5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바로 이 슬라이더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 써레이션 부분 그리고 끝부분이 이렇게 굴곡이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철 스틸 슬라이더면서도 이 CNC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을 깔끔하게 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느끼시진 못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CNC 가공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뜨이는 부분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써레이션 부분 앞부분은 써레이션 부분이 깔끔하게 잘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이 써레이션 부분은 RMR 마운트를 장착을 했을 때 이 단차가 RMR 마운트와 100%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 바라봤을 때는 왜 안 맞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량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17 젠5 MOS 같은 경우는 RMR 플레이트 순정 같은 경우는 마루이 프로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루이 프로 사이트를 쓸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틸 슬라이더와 함께 RMR 플레이트를 동봉을 하고 있고요. RMR 플레이트는 실총에 있는 RMR 플레이트 형태가 아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MR 플레이트 형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순정, 마루이 17 젠5 M5에서 순정의 원터치 체결 방식이 아닌 이 RMR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뒷부분 나사를 두 개를 풀어야 분리가 가능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에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화 부품을 세팅을 해서 출시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인은 딱 눈여커보고 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순정과 비교를 해보면 순정보다는 조금 더 굵은 느낌의 각인을 재현을 하고 있어요. 타사에서 나오는 이 스틸 슬라이드의 각인에 비해서는 만약에 딱 비교해놓고 보면은 좀 굵은 느낌이긴 한데 사람의 스타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굵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각인은 조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더라든지 아니면 좀 저가형 스틸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각인과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각인이 딱딱딱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사격장에서 테스트 사격을 했습니다. 분명히 마루이 순정의 그대로의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동성이나 반동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RSD 스틸 슬라이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RSD 스틸 슬라이드와 이 테크 앞에 있는 스틸 슬라이드의 반동의 느낌은 두 개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느낌이 달랐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라기보다는 뭔가 RSD 스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야생마적인 느낌 좀 반동이 좀 더 셉니다. 얘보다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린더 구조가 동일할 텐데 반동의 차이가 왜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더 뜯어서 뭐 조금 만져보겠지만 구독자분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만져볼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아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격장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제품 동봉된 스프링 가이드 스프링 가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작동을 할 때 이 플라스틱 가이드에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문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가이드를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하부 프레임의 해머 스프링을 교체를 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과 하부 프레임을 교체 또 슬라이드를 교체 리콜 스프링을 교체를 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으로 테그아트에서 같이 동봉된 제품을 그대로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좋은 작동성과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구독자분 이 제품을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리콜 스프링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센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은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오는 느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해머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마 지금 150%, 160% 정도 되는 해머 스프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0% 짜리를 쓰고 있는데 제꺼 썼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머 스프링도 조금 교체를, 좀 약한 걸로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느끼는 부분이니까 뭐 다른 그 구독자분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리콜 스프링을 조금 더 센 거를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해머 스프링을 조금 더 약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테그아트사에서 제작한 마루이 블럭 스틸, 젠5, MOS 스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이렇게 스틸 슬라이드를 만들판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RST라든지 이렇게 테그아트, 그 전에는 뭐 트리거 해피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군데가 더 생겨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 출시선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소비자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반길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야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테그아트에서 나온 마루이 블럭 17, 젠5, MOS 블럭의 스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제품과 이 제품 RST 스틸 슬라이드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외형이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영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